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댓글에 안양년명창에 대해서 좀 말을 해달라 우리 안양년명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궁금한 점 또 여쭤볼게요 안양년명창은 당대 최고의 그러니까 김소희 선생 제자 중에 삼거리 있었거든요 안양년 1번이 안양년명 그 다음에 김동혜 동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년이 그런데 이 두 분이 일찍 요절하셔요 김동헌 선생님은 몸이 아프셔서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신년이 선생님이 남아가지고 김소희 선생을 이어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계시죠 그런데 70년대에는 남자는 조상현 여자는 안양년 그랬어요 딥이 들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러셨죠 완전히 미디어를 장악했던 대단한 분이셨죠 그러니까 여성 남성들은 뭐 임방울 선생도 있고 다 청구성 수리성을 갖춘 사람들이 여성은 그렇게 갖추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청구성 수리성 이거 둘 다를 갖춘 사람이 안양년명 굉장히 독보적인 독보적인 김소희 선생님이 자기 제자이면서도 내가 너한테 졌다 네가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내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아 대단한 정말로 아까운 국보예요 국보 그 정도로 보성에서 소리를 배우실 때부터 인기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얼마나 소리를 잘하셨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리고 소리도 잘하시고 미인이시고 그럼요 미인이시고 지금 살아계신다면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44년생이죠 아마? 44년이제? 77세입니다 77세 살아계시네요 살아계셨죠 딱 40년 전에 돌아가셨구만요 그 때 당시에 사람들의 신경을 울렸던 그 소리 한번 듣고 또 이야기 그러시죠 일단 들어보죠 일단 들어봅시다 발굴 울렸던 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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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른 나이에 생활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인방령이요? 가인방령? 네 그래서 그런가 어쩐가 했던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지내셨던 분들이 계셔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네 네 다 그냥 루머예요 아 네 오해들이 있어요 네 하나는 안양년 선생을 너무 미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네 신비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가지고 이렇게 좀 유포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때 돌아가셨을 때 그 아파트에 직접 가셨던 선생님들이 계셔요 아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어떤 예술하는 분이셨어요 예술하는 이제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예술하는 분이셨는데 전화해가지고 안오면 나 정말 그 그래 등져버릴 거야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이런 것을 같이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 아니 두 분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주 그럼요 그럼요 아주 좋아하셨죠 어쨌든 정확한 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 안양년 선생이 방금도 소리 들어 봤지만 목을 굉장히 격정적으로 쓰셔요 아 안양년 선생이 나는 소리 그 처음에 듣고 그냥 잠이 안올더라고 잠을 잘 수가 없어 절절절 해가지고 막 그냥 잠이 깨버려 김소연 선생님은 목을 이렇게 격정적으로 안 쓰시는데 그렇죠 안 선생님은 쓰시는 게 그러니까 타고나신 거죠 이 분이 타고났죠 어떤 걸 타고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이제 나주 태생인데 네 나주 태생인데 아버지가 안기선이거든요 네 그런데 안기선은 화순 태생이라고도 그래요 네 나주 분들은 나주 태생이라고 하시고 네 화순은 또 화순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이 안씨의 전라도 소리에 안씨의 예맥이 매우 큽니다 월북한 안기선 안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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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우리 엄마야 누나야 작곡한 안성연 여기가 이제 저 부용산 그렇죠 네 절절한 노래거든요 이게 이제 안성연 그다음에 뭐 광주의 안채봉 네 그다음에 또 목포에서 엄청난 제자들을 가르쳐내신 네 아내란 노래예요 아내란 네 뭐 이런 분들이 전부 안씨 집안들이고 그리고 또 뭐 사돈 관계로 또 해가지고 또 성씨가 안씨가 아니어도 또 이렇게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음 거기에 아마 보배같은 안양녀 한국의 바흐 집안이 나주의 안씨 집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단단한 금강석 같은 분이 네 너무 애석하네 너무 아까워 집안이 원래 이제 그런 집안이니까 혹시 아버지나 뭐 그런 분들에게 소리를 하셨을까요 네 근데 목포에 그 시립 국악원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네 목포에 산정동 대성동 노인당을 개조해서 국악원이 처음 열려요 네 그때 이제 그 강사로 가셨던 분들이 엄청 많아요 뭐 오수아미라든가 김종기라든가 신영희 선생님 아버지 신치선이라든가 또 정광수 뭐 이런 엄청난 강사들이 내려가는데 그때 안기선 안양년 아버지 아버지에도 강사로 내려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월중선 선생 장월중 장월중선 선생한테서 정순임 선생하고 같이 이렇게 노래를 소리를 배우셔가지고 하다가 보송으로 가겠습니다 보송소리를 정민 선생님 정민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소리를 하시게 되죠 그래가지고 부산도 가시고 서울로 올라가셔서는 이제 완전히 그 조상현과 쌍벽을 이루는 프리마돈나 그분 지금 살아계시면 77이신데 그 연배 명창군들 많죠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뭐 신영희 다 같이 했으니까 아내란 아 저 선생님의 호책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신영희 아내란 박양덕 선생님 박양덕 선생님 공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분이 또 안양년 선생님 잘 아셔요 아 아주 친하게 지내셨어요 예 그러면 안양년 선생님이 장월중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셨으면 네 악기도 배우셨겠는데요 어 뭐 악기에도 출중하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가야금이요 뭐요 가야금 병창이요 가요도 하셨어요 가요 아 가요도 가요까지 했지 그니까 지금 뭐 저 손가임만 있는게 아니고 예 그때 그 우지마라 가야금아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아 저번에 혹시 강성대 선생님이 우 우지마라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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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그거에 안양년 선생님 소리에요 아 안양년 선생님 소리 울지마라 가야금아 고마저 나들이여 애글은 이 내 감당은 구비구비 눈물지 나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빨리 하늘에서 데리고 가셔야겠네요 하늘에서 설라우를 무서워왔는데 하늘에서 설라우를 무서워왔는데 너무나 애석한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김소희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답니까 두 분이 서른일곱인가 또 김동연 선생님도 아주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이제 상심이 커가지고 네 진도에 이제 시킨꽃 뭐 김대료 선생님이랑 이런 분들 모셔다가 서울로요 예 직접 제자 시킨꽃을 해주세요 제자 시킨꽃을 본인이 직접 하셨죠 예 김소희 선생님도 모든 길이네요 예 전부 다 애석해 하시고 심지어는 야 그 영화로 왜 안 만드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글을 좀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안향년에 대한 그 애정이라고 할까 그 그리움이라고 할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사물놀이를 처음 만들었던 이 원 멤버 중에 김용배라고 있거든요 예예예 김용배 선생님도 똑같은 그런 스타일로 돌아가셔요 그 딱 그런 딱 이런 스타일이여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이런 분들을 잃게 되니까 음 이 분이 소리도 들어보면 굉장히 격정적으로 하시는 게 인생을 이렇게 격정적으로 사신 거예요 네 허탕하신 분이었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남자도 그런 남자가 없어요 아 여걸이셨군요 아주 허탕한 심층에 가면 이제 안향년에 심창과 음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케이스 큰 거 있는데 항상 저 자주 들어요 가끔 있구나 가끔 듣는데 정말 하늘이 낸 백년, 천년에 한 명 날까 말까 그런 명창이시다 아시니까 또 구독자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판소리계에서 여성 명창으로 그렇게 이 천구성 수리성을 겸비한 소리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아 우리가 이제 쭉 전천우 셔요 전천우 쭉 그 음악들을 안향년 선생님의 음악들을 쭉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조종원 띵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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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넌 잡도 판어 풍망산이 마 다 둔지 커 그저 안살리 풍망이 오다 하여튼 슬픈 춘향가도 그렇고 하여튼 슬픈 춘향가도 그렇고 하여튼 슬픈 춘향가도 그렇고 또 슬픈 대목 있잖아요 비장한 그런 장면들은 안향년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여 나간 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듣고 나왔는데요 심청한 상여 소리를 계속 제가 격정 말씀을 드리는데 오장육 소리가 원래 4만 8천 털어 끝 털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거든요 안향년 선생님의 소리가 딱 그래요 온몸을 던져서 소리를 하셔 이 양반이 그러니까 김현수 선생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소리는 이면을 알아야 한다고 하거든요 이면을 그런데 안향년 선생님은 이면을 알고 하는 소리예요 그냥 목구성하고 청구성 수리성 기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이면을 그대로 시시로 가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국악 잘 모르는 분들에게 안향년 선생님 소리 한번 들어봐라 추천 많이 해주시고 우리 얼씨구단의 패널 김태현 양을 저희가 제2의 안향년 선생님으로 잘 키우고 저희가 키우는 건 아니죠 잘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안향년 선생도 그만한 나이대부터 시작한다 진짜 재능도 온몸을 던져서 짧게 너무 짧게 만나서 안타깝지만 온몸을 던진 분이시고 마요 네 자 오늘 안향년 명창에 대한 궁금증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더 또 알아오시면 또 언제든지 또 말씀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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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좀 säuję 감사합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